제주도 엄마 나 제주도 왔어 옷을 먼저 갈아입을걸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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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야될까 발길 닫는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좌석에서 운전하는거 진짜 오랜만인데 큰일났다 큰일났어 지금이 오후 4시 18분인데 근데 서울에서 오는 제 친구가 5시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는 돌아다니다가 5시가 되면은 그때 딱 맞춰서 친구를 데리러 공항으로 가야겠죠 역시 제주도 날씨 진짜 좋다 오케이 소스하게 이제 친구가 이제 공항에서 올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친구를 픽업해서 바로 옷을 갈아입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도착했냐? 아 가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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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60밖에 못말라고 시장에 왔는데 일단 화장실부터 좀 가려고 근데 어디갔어? 근데 내 친구가 없어졌던데 근데 내 친구가 없어졌던데 야 니꺼 더 맛있어 보이는데? 뭐하는거야? 네 아 아 아 아 드디어 이 추억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콘도 오브 코리아 아 럭셔리어스 호텔 에바 오 야 좋은데? 야 달라진게 없다 저번에 왔을때는 우리 바닥에서 잤잖아 아 맞아 우리 바닥방에 잤어 오 야 이것도 있었어 그래 공개합니다 아니? 저희의 테라스를 공개합니다 오 야 좋은데? 저번에 그 거기랑 똑같은건가? 저번이랑 다른데 아니 저번이랑 다른데 와 너무 좋다 저희 숙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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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뭐야 소주는imo죽을 샀는데소주잘이 없나 저 흐흐흐흫 저흐흐흐흐 앗 장어를 포장해왔습니다 딱 쓰고 영어로? 조형하고 있는 전자 오전 공원 정신이 빌려지지 또 정신이 빌려있는데 심지어 정신이 빌려있는데 정신이 빌려있는데 정신이 빌려있어 좋은데? 이곳은 산책과 오션의 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책과 오션의 뷰가 있습니다 좋다 이것도 있어 스몰 이제 근처에 있는 예쁜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진현아 똥 싸냐? 어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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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저는 지금 세며로를 메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핸드폰, 지갑, 립밤, 차키 다했다 제가 사실 뭘 파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길래 저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혼자서 보여요 셀까 찍잖아 유턴을 할 때는 이걸 켜줘야 돼 이걸 켜주고 핸들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잖아 아 좋아 오른쪽 첫 번째 차례를 이어가세요 와 이거 좀 멋있어 꺼줘야 되지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운전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지 이게 뭘까 이걸 켜줘야 돼 이거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